누가 널 살려놨을까? 안 망해요. 근데 그쪽은 절대 안 망해요. 내가 알아요. 심오지씨가 왜? 할 수 있으니까. 다른 건 몰라서 내가 그걸 해줄 수 있으니까요. 너는 나를 절대로 좋아하지 말라는 게 반드신 것 같은데. 그 말을 한 사람은 아는 거죠. 눈치를 챈 거야, 상대방이 본인을 좋아하고 있는. 그러니까 덩고한 거죠. 내가 다 알았으니까 고백하지 마라. 나는 널 좋아하지 않는다. 그쪽만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 눈치 없는 거니까. 내가 믿어요? 진짜 심심하시네. 심오지씨가 필요해. 후회할 텐데. 언제부터 심오지씨가 좋아한 거야? 좋아하는 거니. 좋아해, 너. 그만 내 손 떨고 잘 생각해봐. 심심한 안동진이 있었냐. 오늘 웃으면 미친 놈인데. 웃었어요 덕분에. 웃었어요 덕분에. 심오지씨가 연락 안 왔어요? ria. 그가 해외에서 피하는 거는. 다 괜찮다고. 그러니까 그만 망치라. 누가 맥키고 잘살하지 않이더라니까. 알아요. 진작에 알아봤어야 됐는데. 회의주로 갈 거죠? 이래서 정말 우리는 좋아하다. 매번 그렇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이것 좀 안 하면 안 되냐고요. 한 주도 떨어졌어요. 한 주도 떨어졌어요. 안 나가요? 한 주도. 신우주 씨가 나갔어요. 그건..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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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